제과제빵 기능사 정보 카페 베이커리넷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베이커리넷을 입력한 후 오른쪽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카페 네이버 컴이 있는 베이커리넷을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카페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는 필독 회원가입 전 읽어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전 읽어보기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 확인 요청, 글 삭제 사항, 질문 방법 등 카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과 베이커리넷에서 제작한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 유튜브 동영상,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장용 전자책 안내가 있습니다. 카페 내의 전체 메뉴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 상단의 목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모두 확인합니다. 서울 남부시험장에서 시험 볼 계획이라면 남부실기 일별 출제품목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알림을 활성화하면 매일 시험 끝난 후 회원분들이 올리는 제품을 알 수 있습니다. 25일 남부시험장에서 마드렌과 그리시니가 출제된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월 남부제과제빵 실기시험 품목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5월 남부시험장에서 출제되었던 품목이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없는 날은 0표시가 없습니다. 오른쪽 노란박스 안에 품목명은 제과제빵각 20품목 중 출제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서울 남부시험장에서 출제된 제과제빵품목 회수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제과제빵실기 QA를 클릭합니다. 제과제빵실기 QA에 올라와 있는 글들과 댓글 수가 보입니다. 제과제빵실기 QA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오며 그로 인해 화면에 보이는 글의 숫자는 6에서 7개 정도로 나머지 글들은 화면 밑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되며 댓글도 달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쓴 글이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여러 댓글을 받아 본인이 질문한 내용의 정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대부분 그 게시판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알림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해당 게시판에 관심이 있는 회원에게 바로 질문 내용이 전달되며 많은 댓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과제빵각 20가지 품목별 질문은 각 해당 품목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케이크 전처리 중 체리 크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면 01과일 케이크 게시판에 글쓰기하여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품목에는 별 아이콘을 눌러 초록색으로 활성화시켜주세요. 제과 실기시험을 보신다면 제과 20품목 모두 알림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미리 올라온 질문을 모르고 비슷한 질문을 올리게 되며 이 질문에는 성의 없는 회원으로 인식하여 댓글이 잘 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페 메뉴를 전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원하는 자료를 올리는 제품 평가원함 게시판 설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제품 평가원함 게시판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전체 사진이 10장 미만, 너무 작은 사진, 선명하지 않은 사진, 새로 사진과 타 사이트에서 가져와 올린 사진은 저작권 문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질문 제목 예, 제과 슈 제품형 제품 평가원합니다. 꼭 제과 또는 제빵을 질문 제목 앞에 적어주세요. 1. 배합표 만든 재료별 배합양을 적어주세요. 대체제료도 적어주세요. 예, 생이스트를 드라이이스트로, 팔찌분류를 전지분유로, 마가린을 쇼트닝, 버터 등으로, 2. 재료 계량, 재료 계량한 사진부터 가능한 많은 사진을 올려주세요.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찍어 올려주세요. 사진의 중요 질문 내용 부분에 동그라미나 화살표 표시를 해도 됩니다. 제조공정은 반죽부터 굽기까지 1, 2, 3 등 번호를 적어주시고 자세히 적어주세요. 3. 반죽 사용 도구, 시간 등 반죽 순서를 적어주세요. 반죽 상태를 적어주세요. 반죽 온도를 적어주세요. 관계되는 모든 온도, 실내 온도, 물 등 액체제료 온도 등 많은 요인을 알면 더 자세한 제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4. 성형, 길이, 폭 등 사이즈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5. 펜닝 실제 사용한 펜 사진을 올려주세요. 시험장 펜과 다르면 펜닝량, 오븐 온도, 굽기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사용한 펜에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를 적어주세요. 6. 굽기 오븐 온도, 굽기 시간 사용한 오븐 모델명을 적어주세요. 오븐 제품 사용설명서나 링크를 적어주세요. 7. 제품 평가 제품을 세로, 위에서 밑으로 반자른 사진 제품을 자르지 않은 사진 위, 옆, 밑면, 산면 색이 보이는 사진 전체 생산량 모아놓은 사진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원인 등을 적어주세요. 많은 사진 자료가 있을수록 평가가 정확해집니다. 7. 제품 평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질문자님 댓글에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8. 제품 평가를 받아 본인의 실력을 알고 싶다면 정성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먼저 빨리 합격하고 싶다면 본인의 실력 중 잘못된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고치는 것입니다. 시험 발표일에는 합격자분들이 합격 후기를 올려줍니다. 재과제빵 실기 합격 후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기 내용 중에는 시험본 시험장 분위기, 도우미분들의 친절함 정도, 감독이원 멘트, 시험본 품목, 도구 준비 상태, 오븐 상태, 합격자의 실기 제조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재과제빵 기능사 모두 합격 후 취업하실 분은 재과제빵 취업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 면접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현장, 재과점에서의 공정 질문, 마트 안에 있는 베이커리 취업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재과제빵 실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슴 떨리며 기다리는 것이 내가 시험 보는 날 무슨 품목이 출제될까 하는 것입니다. 메뉴, 재과제빵 실기 예상에는 시험장별로 예상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커리 넷에 있는 시험장별 출제된 품목을 근거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입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예상하는 품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일간연항입니다. 카페 일간연항은 회원분들은 알 수 없지만 카페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공개합니다. 5월 26일 하루 동안 회원 가입자는 183명입니다. 1일 조회수 43,996회 작성 게시글 수 73회, 댓글 수 315회이고 회원분들이 올린 게시글당 평균 4에서 5개의 댓글을 올려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프는 조회수입니다. 5월 8일부터 21일까지는 실기시험이 없어 조회수가 적습니다. 요즘 대부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버스, 지하철 등 장소 상관없이 카페에 질문을 올리거나 이미 올려진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카페 유입 경로는 약 70%가 모바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시험장별 일별 출제된 품목 등 업데이트 작업은 노트북에서 하지만 그림, 사진 자료 같은 큰 화면을 차지하는 자료들은 최대한 핸드폰에서도 잘 보이도록 작업함으로 핸드폰에서도 카페 내용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카페 회원 중 0에서 39세가 65.5%이고 성별로 보면 남성 13.6%, 여성 86.4%로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제과기능사 실기 접수자는 남성 7,016명, 여성 2만 8,33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은 정도입니다. 게시글 조회수 순위를 보면 서울 남부시험장에서 실기 시험 볼 회원분들이 가장 많아 서울 남부실기 일별 출제 품목 게시판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부실기 게시판, 서울동부실기 게시판, 제과제빵실기 QA 게시판 순이며 부산실기 게시판은 서울 지역 시험장에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부산 지역 시험 준비생이 적어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입니다. 베이커리넥 카페에 가입하신 회원분들 모두 카페에 알차고 풍부한 정보로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업데이트되는 동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